버스가 바로 오면 차이가 더 많아요 버스가 온다고 하고 시도시켜주면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응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걸로 거리는 비슷한지 그 시간을 많이 안 먹어요 이게 근데 지금 버스는 바로 오는 건 괜찮은데 저희도 안 먹으면 이거 좀 적어야 되는데 너무 좋겠는데 그 차가 지금 사람 안 칠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요 내가 신이들 나랑 토크자야 차를 나랑 토크자고 얘들아 같은 거랑 내가 신고 아쉽지 속세기자로 일을 못하고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은 안 해보니까 실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일단은 무슨 신축하심 아니 신축하이잖아 웨이브에서 통장은 보통은 버스는 야채가 다행히도 여기도 안 시켜주지 그 사람은 더 시켜주지 안 하던데 여기도 안 시켜주지 못받았다 그 사람은 더 시켜주지 안 하던데 그 사람은 더 시켜주지 금속영상 고통영상 일을 못하고 여기도 안 시켜주지 참고 여기도 안 시켜주지 에피소드 와, 하여튼, 가스에서 무척을 만드셨습니다. 아, 내 손에 오는 곳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하여튼, 마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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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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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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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